뒷거리에서 걸 때 걸 때 뒷거리에서 전면에 가신거예요 제가 제가 할 때 기록바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기록배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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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역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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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더 좋아지면 그때는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게 좋은데 잘하게 될 때는 탕 그게 이제 스트레칭 한쪽 해봐 여기서 여기서 빵 안달아 걸어서 차 차 차 이거 차 아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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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er 선배 뷰 내가 직선으로 한 발 나오면서 ... 와! ... Gr oc ... ... 다리와 다리가 안되면 가둘을 올려둘 팔로 때리면 올려둘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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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더 왔어요 구멍은 이렇게 스테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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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